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이다 얘는 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래곤을 물리쳤었죠? 자 이번에 한번 시즌4 해볼게요 시즌4 월드4 해볼게요 개미병의 색깔 해외 제미병 들었지요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아니 저기야 뽀동미야 아니 뽀동미야 아니 그렇게 웃을 때가 아니고요 아니 뽀동미 때문에 망했어요 나도 법을 하려고 했다고 뭐지 거짓말 거짓말 쩡 개미들이 아니 개미용 속을 맞는 인데요 아니 저번에 많이 이거 목숨을 포모했었는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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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템 왜 시다니 아 뭐 도움라 딱 깃발 찍었거든 내가 찍어야 돼 야 아니 이거 야 니 녀석 듣고 나가요 아니 얘를 밟으면서 아 뽀동미는 죽지만 않았어도 아니 모르겠지 뭐하세요 아 얘를 계속 밟아야 된다니까요 아 얘를 계속 밟아야 된다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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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king 모덕 언니가 뭐하는데요? 모덕님은 다해야하는데 내가 다해야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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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 읽는다고요 뽀동 아이쿠 아이쿠 아니 이게 맞으니까 이거는 너무 아름다 아, 빨리 들어가세요, 좋아하세요. 처음부터 어려워. 아, 잠깐만요. 아니, 뭐해요. 아니, 점프 좀 하지 마세요. 아, 그냥 놨으면 됐는데. 아, 꼬동기. 아이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 어렵게 안 쓰는 거 있습니까? 진짜 너무 안. 그 니테도 너무해. 아,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어려우니까 이런 거 있긴 한데. 아니죠. 어려움만 이렇게 없거든요. 너무 쉬우면 그거 스릴이 없어. 아니야. 이렇게 이용한 건 재미없는데요. 제마. 빨리, 빨리. 아, 제발, 제발. 아, 나. 빨리, 이러나. 아, 꼬동기. 근데 못하셨는데 그냥 제가 원하면 안 될까요? 아, 잠깐만. 왜 나를 거기서 날려보내가지고. 아, 아니, 꼬동기. 배경, 배경, 배경. 배경. 아, 배경. 아, 꼬동기. 빨리 와요. 제발, 이거. 아니. 아니. 어. 어. 네. 아, 고마워.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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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니 뽀동님이야 배경 하얀나 보여 근데 이거 또다 소유가 없어요 아 잠깐만 그러면 이거 되지 않아? 이게 쓰러트려 아 무정 아니네 무정이네요 지금은 좋아지 아 무정이네 빨리 너에게 돌아가야 돼 아래에 부를꺼 아 무정이네 아 고양이 안먹어 아 너구리 말이야 니 갈모다 아 근데 이때는 얘는 갈봐야 돼 하얗은 그리 말이야 얘는 얘는 갈봐야 돼 아 오케이 쉽네요 쉬워 하얀 너구리 말이야 하니까 쉽네 하얀 너구리 말이야 무정 하얀 너구리빨 음.. 무적 인정 음.. 빌면 못한게 아니고 하얀 너구리빨? 어.. 하얀 너구리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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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스테이지부터 신성치가 않군요 아빠님 아 왜 너구리빨이 어딨어 너구리빨이야 아.. 좋았는데 열려가지고 맞아 더 관심없고요 자 다음 스테이지 이거 아크플라완가 쭉쭉 볶음이네 안녕 우와 이거 가짜 패턴이 있네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자 아 몰라 잠깐만 안 돼 자고 있는 사이 쟤는 좀 잡아야 돼 잡고 이제 들어갑시다 알았다 자 잘라 아니 이것은 결론이라고 해줄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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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아이씨 빨리 오세요 아아 소금이 기다리겠습니까? 좋아요 소금이 기다리겠습니까? 아니 아 소금 아 야 이거 진짜 이거 거의 처음부터 아셔야 하는 건데요? 여가라 이거 우리 쓰미 살살 이거 뭡니까? 1시간 먹을게요 족스타라 지금 기저가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 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거 판점 너무해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죽으면 부적에 하얀 너구리 많이 나오니까 이제 부적이야 빠지면 부적 아니에요 어? 빠지지만 않으면 부적 아니 뭐 좀 잘해야 하는데 뭐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마리오 능력이 없는데 어? 내꺼다 내꺼다 이제 하얀 너구리 마리오 나온다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이제 우리 하얀 너구리 마리오 이거 나올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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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 아 arqu츠 랭스타일버 안 나왔네 여기에서 버티고 있어요 아니 이거 좋아하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무조개 하얀거기 마리오를 오늘 좀 많이 보시는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뻑금 뻑금님 안녕하세요 아까는 조심이지만 할거지만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얘 아까 우리를 엄청 위험해서 동행인데 야 너 방안 가는거니 설마 이거 풀리지만 말자 그거 풀리지만 말자 풀리지만 말자 풀리지만 말자 오우 안 변해 야 니가 왜 와나 니가 와나야지 니가 우리한테 와던거야 어 이거 먹을 시간 그냥 봅시다 아 이거 너무 편한데 떨어지지 않는 이제 우와 편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써도 됐네 어 됐나요 안전이 있는 편함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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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군요 너무 쉬었습니다 아 이제 깨고 나서는 이제 하얀 너그리 마리오에서 너그리 마리오로 바뀌어가지고 아 난 피치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 눌러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그럼 우리가 그냥 잡혀갈 것 같은데 장난이고요 신고는 안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보스가 나올까요 자 이 돌멩이처럼 보이는 것을 한번 잡아볼게요 동행금지 동행금지라고 하면서 다 동행금지 할 수 있어요 어 동행금지라고 하면서 다 동행금지 할 수 있어요 어 동행금지 제 영함에다가 빠트리는 건가 봐요 바람 동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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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요 쉬워요 그린스타도 먹고 일석이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뽁지벌레예요 뽁지벌레? 그럼 이상한 생일이 아니 동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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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금압 두 스테이지가 열렸는데 왼쪽의 법칙이 오르니까 이게 바로 왼쪽의 법칙이에요 비 비 비 공중을 하며 많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우아 이게 쉬운 것 같아 이 tweet 으 어 더블 cam 아니 다 죽었잖아! 우리 셋다! 이제 천이랑 숫자를 못보수게 했어 더블체리 이거 있어요 이거 좀 기다려줘 아니에요! 이거 아예 꺼버리니 코인 잘 뜨나 봐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할 때 차가워 우리 좋아 더블스틱 우리 주만돼서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주만들 우리 주만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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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Hide 저기로 가는거래요? 네 일단 체크 좀 찍어서 제가 마주치도 해요 좋아요. 저희는 2명입니다. 저희는 3명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우연히 머슬리와 함께. 잠시만요 아니 왜 이게 목소리 두 개씩 짜야죠? 아 그럼 여기서 먹으려나 버블 체리 피트 피트야 이제 버블 체리 피트 벗겨버리고 여기 버블 체리 버블 체리 벗겨버리고 여기 버블 체리 버블 체리 아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아 너무 아까워 버블 체리 좀 획득할까 어휴 하얀 나무네 어? 아 잠깐만요 아 근데 소유가 없잖아 아 잠깐만요 아 이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닌텐도야 아니! 으어! 아 저 점프 쪘는데 이거 너무하네요 닌텐도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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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어요 아니 할머니가 무거워 아 진짜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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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저 따라서 자꾸 먼저 점프를 하대요 아휴 뻗었네 진짜 아휴 뻗었네 진짜 ロitte 좀 하지마세요 으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아kur... 아... 아휴.. 아휴... 너무 안으로 가구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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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빨리 와야죠 자꾸 분신때문에 눈이 벌어가지고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안 돼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아 이걸 못한다 진짜 너무 많은데요 아니 조금만 더 해야지 아 배경으로 배경으로 제발 제발 나 누구야 뽀뽀를 들고 아니 이게 깨랑 만드는 겁니까 자 너무 어려웠으니까 저도 어려웠어요 배경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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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잇 여기 너 이름 지켜 여기 너 이름 지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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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벽이 보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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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으악 으악 버블를 썼잖아 버블를 썼잖아 저거 어떻게 사라져? 어 잠깐만 아 얘들아 그만해 으악 아 나도 그리고 꼬리는 와 진짜 진짜로 와 저 여러분 하늘 이 흐름을 돌려보세요 저 어떻게 사라져? 어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와 으악 그냥 저희 갑시다 자 일단 새로운 맵 열려고요 아니 그 녀석은 많이 봤던 녀석 있잖아 그 녀석 맨날 디저트 상황에서 방락을 났어 이거 아 그리고 퓨리월드에서 받지 않아? 퓨리월드에서 퓨리월드에서 나의 복수단 이거 에어컨 이거 퓨리월드에서 받는데 대쉬가빨리 퓨리월드 아 이거 퓨리월드에서 found a 또 중 키노피오에서 Squid 우대 다 퓨리월드 와 으악 빙 역시 아우, 이제 너무 가고 싶어 아우, 정리를 잡고 싶어 아우, 얘 너무 가고 싶어 아우, 얘 너무 가고 싶어 아우, 얘 너무 가고 싶어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어우, 야이, 흐아아아아아! 어휴 아니 진짜 이건 어구리마리오 였어 언니 주인공 진짜 잘했대요 아니 내가 저거 체크포인트 끌어왔어도 우리 이거 충분히 깼어 네 아니 내가 알아서 깼 거야 인정 갑니다 안돼 잠깐만 나 애기 됐어 애기 다이어 먹고 왔어 난 괜히 좀 물어봐 아니 다이어 먹고 온거에요 그냥 너구리 먹고 있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슝슝이 슝슝이로 맺히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시 슝슝이의 매력이군요 슝슝아 역시 슝슝이 아 제 이름은 슈트룸입니다 아니요 뽀뽀의 이름은 슝슝입니다 저희는 꽤 쓸어요 아까 그 던진 아이가 뽀뽀에 아유 뽀거 아니에요 장난이고 꼬동이에요 자 아니야 역시 제 결승이죠 없지 자 이제 아니 이제 저 녀석과 드디어 결투를 하게 되었어요 자 가봅시다 아 맞혀있네요 아 제가 잠시 편집의 힘으로 어 여기 여기 뭐야 키노피어 거기 있으려나 키노피어 거기만 좋을 텐데 어? 별 열게 안녕 네모 뺄러 좀flow 있지 빨리 없네 응 좀 아는 못먹었어요 아 잎아 엄마 이거 못해 청양고추 아 그래도 4개라도 모았다 으악 안돼 으악 안돼 6개만 왔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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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여기 붙잡아 여기 붙잡아 아아 아니 아아 근데 빨리 바로 아아 아아 뭐해 처음으로가 그래도 마지막 스테이지를 시즌 6을 데뷔, 시즌 5로 데뷔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아. 시즌 5 데뷔해, 아니 월드 5. 아니 저 유독 미사일 같아요. 아 목숨 날렸어. 이제 나가보자. 찍고 있나? 안 찍고 있다. 찍고 있네. 좋아. 아빠! 아빠! 아빠 안 틀리나봐 바로 말해야 돼. 그러면? 찍고 있네. 아니야. 아니야. 아빠 다 모았어. 근데 옆 다 모았어. 아니 옆. 이제 그리는 타. 모르고 끊고 이제 다 모았다니까. 끝나 그러면? 그러면? 다 모았다. 다 모았다. 자 이제 이거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 다섯 개만. 어떤 모험이 있을지. 아 두인형 맞으세요 그거. 여기서 누가 보습을까요? 누구지? 쿠파 같은데요. 쿠파는 용암의 상징이죠. 뭐야 얘. 아 얘 던져야 돼. 이게 뭐지? 일단 그냥 빠르게 가볼게요. 우린 너무 못해가지고 이거 하장라보이만 해 주는 거 아니야? 뭐야 그거 하려고 했니? 이거 들고 가. 그치? 그치. 우와 아 진짜. 우와 아 진짜. 또한 속을 지나고 있네요. 실제로? 굽는 거 아니야? 실제로? 아 저기 가지마세요. 아 어떡해. 아 근데 뜨거워서 지금 온기가 여기. 온기가 남아있네요. 아 그치. 뭐야? 들어가 가지고 가 아 뭐 하세요 안 가져간다 아니 이건 마감어 얘는 뭐야 아 새끼들이었네요 화났네 아니 스캔끼 불어서 닮기는 것 같은데 아주 와쉽네요 대시야마 그냥 쉽게 피워야 돼 와 아주 진찬 알맞다 눈 좀 느려 죽겠어 느려 터졌어 아우 너무 쉬워 아우 너무 쉬운데 아니 이거 눈 좀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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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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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였니? 저 이거였니? 나 못먹자 아니 운다 운다 자 나오겠습니다 야! 하고싶다 아 야!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월드에서 깬 것 중 마지막에 꼭 엉덩이 하나 찍고 들어가더라 나는 꼭 완벽할게! 좋아! 여정 한마리 더 구워줄 야! 여정 한마리! 야! 여정아 이제 평가롭게 좀 살려 여정이야 귓바지를 하면 어떡하지 야! 여정이가 귓바지는 여정아 귓바지를 하면 어떡하지 야! 여정아 지워주지 마 우리의 몸 또 계속 빼면 안 돼 야! 너까지 구했으면 이제 됐지 야! 나만 아니면 돼 모르냐? 야! 슈즈랜드 친구들 뭐하게 구하고 싶니? 얘는 넌 나만 아니면 돼 모른다 일단은 저기 보고 갑시다 자! 깨서 좋네요 오늘 오늘 너무 쉬웠어요 과연? 어! 아이스 같네요 아니! 아니! 이거 다음 시장 시간에 하고 어! 오늘 살펴보기만 하죠 살펴보자 어! 우리 머리 좀 울다 봤어 와!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